한글자막 by 한효정 흐르른 하늘과 선선한 공기가 전시 관람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. 여성 비전센터에서는 UNI 센터 교육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예술활동을 격려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와 서예, 공예, 캘리그라피, 홈패션까지 다양한 기민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서예 등 미술작품이 258점, 홈패션 15점, 공예가 5종류의 100여점에서 총 470여점의 많은 작품이 접수되었고 한 작품도 누락됨이 없이 전부 전시를 하느라 다소 전시작품이 너무 빽빽하게 전시가 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했습니다. 처음 하는 전시회인 만큼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부디 즐거운 관람... 전시회인 만큼 성공적인 기원을 의미로 저희가 석기식을 진행할 건데요. 하나, 둘, 셋 하면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다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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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아멘 아멘